안녕하세요. 수출입 회계 및 세무실무 5분 특강의 공인회계사 이윤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위탁가공 무역 수출의 회계 처리를 사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는 원자재를 국내에서 조달을 해서 무한 반출된 경우를 가정을 해봤는데요. 국내에서 원자재를 구입, 조달을 하시게 되면 차변의 원재료, 대변의 예금 등으로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이 경우 원재료의 공급자 입장에서는 해당 원재료 공급이 수출 목적이기 때문에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의 개설을 통해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구입된 원재료를 중국의 수탁가공자에게 무한 반출하게 되면 해당 원재료를 적성품으로 대체하는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다음은 중국의 수탁가공자가 가공을 하게 되면 가공임이 지급이 되겠죠. 지급된 가공임에 대해서 제공품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가공된 부분은 원재료에서 적성품에서 제공품으로 대체하는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된 제품이 수출을 통해서 선적이 이루어졌다. 만약에 FOB 조건의 무역 조건이라고 하면 선적 시점에서 수출 매출을 인식하는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예전 시간에도 살펴보았었는데 결제 방법 중에 LU라고 해서 기안부 신용장에 의한 결제 방식, 이 경우면서 동시에 슈퍼스 유산스를 사용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수출자 입장에서 수출 대금을 조기에 자금화하기 위해서 만기 이전에 은행에다가 내고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경우 회계 처리는 차변에 돈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예금 등으로 계산을 하시고 매출 채권 재각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은행에 지급하는 각종 수수료 등은 은행 수수료로 비용 처리하시면 되고 이때 발생한 환가료, 즉 할인료죠. 이 할인료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이자 비용, 그 다음에 일반 기업회 기준에서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회계 처리를 하셔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선적 시점의 환율과 내고 시점의 환율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환율 차이에 대해서는 외환차익이나 외환차 손으로 회계 처리 필요하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수출된 제품에 대해서는 이제 수출 매출 원가로 대체 처리하시는 결산 분개를 결산 시점에서 회계 처리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이 회계 실무자 입장에서 위탁가공 무역과 관련해서 회계 및 세무상 좀 유의할 사항들을 몇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 제품을 직접 제조를 하지 않고 해외에 있는 수탁 가공자를 통해서 제조를 하게 되면은 조세특례 제안법상에서는 이러한 경우 업종을 제조업이 아닌 도매업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생산된 제품을 직접 기획하거나 고안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은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에 따라서 이제 도매업으로 판단이 되는 경우에 과거 이 조특법 26조에 의하면은 이제 개정되기 전에는 임시 투자세액 공제 규정이 있었었죠. 이 경우에는 제조업이 아닌 이제 도매업 같은 경우에는 투자세액 공제가 배제가 됐었는데 이 규정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이제 고용 창출 투자세액 공제로 명칭이 바뀌었고요. 2017년 1월 1일부터는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이 투자세액 공제를 적용을 할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과 관련해서는 이 도매업의 경우에는 이제 소기업에 해당될 경우에는 10% 그 다음에 중기업일 때는 5%의 감면율이 상이하다는 점도 주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산 시에 이제 특히 유의하셔야 될 점이 해외에서 이제 수탁 가공되고 있는 제공품이라든지 그 적송 중인 원재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 마감 시에 재고 자산에서 누락이 되지 않도록 좀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그 원재료를 해외에서 조달을 한다거나 이제 가공임을 지급하는 이러한 거래는 국내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적격 증빙인 세금 계산서 등을 수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세무서 입장에서 볼 때는 장부에 계산되어 있는 이 비용보다 이 적격 증빙 수치 비율이 적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명 요청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따라서 실무제 입장에서는 이에 대비해서 관련된 증빙 서류 즉 해외 송장이라든지 관련 계약서 그 다음에 예금, 거래 내역 등을 잘 구비를 해놓으셔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출입회계 및 세무실무 5분 특강의 공인회계사 이용 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